Q. 속책이 속독을 알려준다는 사람들이 Q. 때문에 늦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런데 책이 늦게 읽는 걸로 고민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. 뼈덕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뼈네라마 대연치 뼈아대 오늘 완벽한 곡부 83강 맞나요? 83강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질문에서 저희가 가져왔습니다. 빵빵빵 때문에 책 읽기가 너무 느립니다. 어떡하죠? 여기서 빵빵빵은 속발음입니다. 어떻게 해야 되나요? 이 질문이 되게 많았어요. 생각보다 많더라고요. 걱정하지 마십시오.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. 속발음은 정식 명칭은 하이발성이에요. 서브 보컬리제이션인가? 영어는 잘 못하니까 그런데 법령을 하면 하이발성인데요.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 알고 있는 바가 있었지만 좀 더 찾아봤습니다. 좀 더 찾아봤는데 기본적으로 하이발성은 없앨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억압을 통해서 조금 훈련하면 조금 사라질 수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없앨 수가 없습니다. 왜냐하면 하이발성은 내재적이에요. 그러니까 발달의 필수입니다. 때문에 이거를 없애려는 많은 노력이 있었거든요. 없앨 수가 없는 것입니다. 그게 당연한 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듣고 말하는 거는요. 인간이라면 다 그냥 타고나는 거예요. 커뮤니케이션 안 하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. 때문에 우리가 속으로 하는 그런 음성적인 행위 자체가 이거는 근본적으로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책을 읽을 때 나오는 이 책이라는 게 문자잖아요. 결코 그 문자지만 비주얼이지만 우리가 그걸 이해할 때는 바꿔야 되잖아요. 언어적으로. 특히 음성적으로 바꿔야 됩니다. 때문에 이거를 읽을 때 하이발성이 나오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실제로 없앨 수도 없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. 이게 이제 책을 보통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신 분이 속바람 때문에 책을 좀 늦게 읽는다. 그리고 속취기, 속독을 이렇게 알려준다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훈련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눈깔 이렇게 눈깔 굴리는 거 사선으로 내리기 그렇지. 그런 거 플러스 이런 속바람 때문에 늦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런데 실제로 속바람이 있으면 읽기 늦냐고 속도가 좀 느려집니다. 느려져요. 그래서 실제로 연구를 해보면 책을 좀 빨리 읽는 그룹 같은 경우는 속바람의 디텍, 찾아야 되는 비율이 좀 적어요. 아 이거 말씀드릴게요. 여러분 속바람이라 하면은 본인만 들리는 것 같죠? 그 근전도 검사로 다 측정 가능합니다. 신기하네. 이게 후두가 유명하게 떨리나봐요, 후두 근육이. 저도 놀랐어요, 그거를. 왜냐면 이 연구를 어떻게 하지? 그래, 혼자 생각으로. 네, 근전도 검사로 가능하다고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없앨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된 것이고요. 그래서 글을 빨리 속독을 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속바람이 적어요. 근데 느리게 읽을 경우에 속바람이 많이 있고. 근데 이제 함정이 있습니다. 우리가 책을 왜 읽나요? 이걸 이해하고 학습하려고 하잖아요. 이해하고 지식을 얻으려고 하잖아요. 대부분 속통을 할 때는 속칭 스캐닝, 스키밍. 스키밍. 스키밍을 하기 때문에 속바람이 별로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렇지만 막상 얻는 건 없다. 네, 얻는 건 없는 거죠. 그리고 속바람이 될 때 거의 다 learning. 그 뭐냐고, comprehension. 그러니까 이해를 하거나 뭔가를 학습을 하거나 암기를 하거나 할 때 속바람이 되게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. 이게 이제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. 그 스캐닝을 하는데 조금은 내가 좀 고수야. 독소, 고수야. 독소, 고수가 스캐닝을 하면 속독을 주장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속바람이 더 안 들려야 돼요. 놀랍게도 독소, 고수가 스캐닝을 하잖아요. 속바람이 더 많이 들립니다. 신기하네, 그것도. 네. 그러니까 속바람이라고 그것이 왜 필요하냐를 먼저 인지하면 돼요. 속바람이 왜냐면 속바람을 할 경우는 우리 인간이 이 내용을 더 잘 이해하겠다. 더 많이 배우겠다. 더 내가 내 머릿속에 넣겠다. 기억하겠다. 하는 취지의 속바람이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스캐닝을 하는데 속바람이 오히려 같은 등급이 있을 때 초보자보다 고수일 경우에 속바람이 더 잘 발견이 되는 거예요. 그런데 물론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. 우리가 책을 읽을 때 고수가 책을 읽을 때 속바람이 같은 걸 읽을 때에도 안 들리는 이유는 그 내용을 속바람을 억제해서 안 들리는 게 아니라요. 우리가 주장차 얘기했어요. 이 내용을 알기 때문이에요. 첫 봐도 알아서 이 내용을 속바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. 때문에 속독이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딱 봤는데 벌써 이 한 문장을 보는 순간 그 뒤에가 어떤 내용인지 다 알아. 그러면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눈가를 굴리려고 구르는 게 아니라요. 눈가를 굴려져요. 사선으로 쏙 내려가죠. 다 아는 내용인데. 당연히 그때는 속바람이 거의 안 들립니다.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뭐냐면 속바람이 나는 건 당연한 거고요. 속바람이 있을 때 그 내용을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기억합니다. 그래서 이건 문제되지 않아요. 속바람이 이게 안 들려서 책을 읽는 경우는 속바람을 억제해서 라기보다 라기보다 어떻다? 이 내용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속바람을 하지 않아도 속바람을 잠깐만 하더라도 아예 안 할 수는 없습니다. 잠깐만 하더라도 쭉쭉쭉쭉쭉 읽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. 다시 말해서 독소를 많이 하게 되면 저절로 조금씩 속바람이 줄어들다 네, 줄어들면서 속독이 되는 것입니다. 그러나 이 고수도 새로운 텍스트를 만나면 어떻게 되죠? 모르는 분야야. 속바람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게 하나 있고 이런 분이 있어요. 속바람 때문에 이 사실을 알아. 속바람 때문에 책을 읽는 게 늦어지고 힘들다 라는 거를 인지를 하잖아요. 그러면 강박이 생겨서 내가 책을 읽을 때 속바람을 들리는 순간 책을 집중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. 자기 전에 시계 소리 듣지 말아야지. 그러면 시계 소리가 증폭이 돼. 똑딱똑딱 이러면서. 맞아요.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런 정보를 내가 심각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. 생각하지 마세요. 제 예시를 들리면 저는 책을 읽을 때 속바람이 납니다. 그런데 속바람이 안 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책에 몰입했기 때문이에요. 여러분 간혹 그렇게 그런 적 없습니까? 그 스타벅스나 이런 커피숍에서 책을 읽어요. 그런데 책에 몰입하면 내가 음악 뭐 나오는지도 모르잖아. 맞아요. 속바람이 들리겠습니까? 그래서 지금 내내 결론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독서할 때 속바람이 들린다 안 들린다 그런 걸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. 그런데 독서 열심히 하면 됩니다. 그러면 독서량이 많아지고 아는 지식이 많아지고 배경 지식이 풍부해지면 내가 아는 분야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속바람이 사라지면서 속도가 되는 거예요. 더 나아가고 속바람 자체는 왜 존재하냐면 우리가 더 공부를 더 잘할 수 있게 해주고 더 기억을 잘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. 내가 속바람이 안 나오는 이유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 순간에는 더 학습을 하기보다 다음 정보를 찾기 위해서 속바람을 안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속바람 신경 쓰지 마세요. 이거는 완공이 없는 내용이라서 저도 고작가님한테 오늘 처음 들은 내용인데 저는 이 질문을 받고 고작가님이 이 영상 찍기 전에 생각을 해봤어요. 나는 어떻지?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어쩔 때는 나고 어쩔 때는 안 나는 거예요. 어쩔 때는 하지? 빡센 책 읽을 때는 나고 못 읽으니까 그런데 안 빡센 책 읽을 때는 안 나는 거예요. 쉬운 책, 만화책 같은 거 읽을 때는 전혀 안 나고 그냥. 그건 딱 고작가님이 설명해 주신 거 이론이라고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는 거죠.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오늘 되게 중요한 내용이 많은 사람이 많이 바르겠네요. 하나 하나 달리 할게요. 책을 늦게 읽으신 분들도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. 제가 이 사례를 한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예전에 일을 했을 때 저 옆에 같이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요. 그분이 책을 정말 늦게 읽어요. 똑똑하시다는 분? 서울대 물량학과 출신이에요. 머리 장발이고 모르는 게 없어요. 책을 제가 그 당시에 지금보다 당연히 아는 게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보다 훨씬 늦게 읽으셨어요. 아는 게 너무 많아. 얘기 들었어요. 전재라고. 여러분 책을 빨리 읽고 안 읽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. 이해하냐 못하냐 이해하고 이걸 아웃풋식으로 여러분 아웃풋식으로 하려면 늘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. 중요한 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이해하고 내과시키고 실천하는 게 훨씬 중요한 겁니다. 그래서 우리 뼈덕자 여러분들은 속발음 때문에 고민하는 거라 책 늦게 읽는 걸로 고민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. 되게 소모적인 겁니다. 되게 소모적인 거예요. 이런 얘기는 이제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예를 들면 이해 같은 경우 여러분 제가 복잡하게 얘기 많이 하는데 제가 이렇게 비즈니스 많이 하면서 이제 복잡게를 좀 제대로 이해하신 분이 저는 10명 이하로 만나본 것 같아요. 뭐 다 아신다 그러는데 거의 모르시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복잡게 관련된 책을 추천해달라 그러는데 그런 게 딱히 없어요. 복잡게 관련해서 가장 좋은 책은 스케일인데 뭐 뒤지기 어렵죠. 여러분 진짜 복잡게 관련돼서 공부하고 싶은 분은 스케일을 일단 사세요. 책이 이제 이따만큼씩 두껍고 내용도 엄청 어렵습니다. 속발음을 엄청 하실 거예요. 속발음 정도가 아니라 내 귀에서 이제 막 영혼의 발음이 들릴 거예요. 근데 뭐 스케일보다 좋은 책은 없고 10점 만점에 11점 짜리 책이고 근데 그게 또 배경 지식이 없으면 읽기가 되게 힘들어서 제가 이게 뭐 좋은 책이라고는 이미 저희가 뭐 여러 군데에서 추천을 했는데 이거보다 뭐 완벽한 책은 없고 거기 이제 뭐 몇 분포 같은 거 딱 나오고 뭐 인간이 이 몇 분포에서 어떻게 예외적인지 딱 나오고 이제 딱 나옵니다. 뭐 따로 이렇게 뭐 복잡게를 뭐 공부하시는 분들은 저는 옛날에 어떻게 보면 다 쳐가면서 공부하고 어 저는 뭐 박사하면서 이 컴플렉스 시스템에 대해서 그러니까 파월로우 저는 몇 법칙 복잡게가 아니라 그 몇 복잡게가 일어나는 그 현상의 개를 이제 컴플렉스 시스템이 아니 몇 법칙이 일어나는 현상의 개를 컴플렉스 시스템이라 그러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좀 배경 지식이 많았어요. 그냥 기본적으로요. 그래서 뭐 쳐가면서도 하고 뭐 이렇게 그때그때그때 공부한 거지 이게 그래서 설명이 어려워요. 뭐 이게 딱히 뭐 이게 제가 전공자 만나봐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. 막 복잡게 얘기하면서 예측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 저는 그러니까 이 몇 법칙이 나온다고 해서 그게 예측이 되는 게 아닌데 그걸 좀 맥락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 거죠.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나온 책 중에는 뭐 스케일만한 책이 없긴 합니다. 그나마 이렇게 통합적으로 이렇게 모아둔 책이 그 책으로 하면은 뭐 속바로 멈청하실 겁니다.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도 엄청 당연하지. 한 글자 한 글자 다 속바로 하고 우리도 실제로 안 할 때도 있고 할 때도 있다. 그러다 하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다 하는데 못 느낄 때가 있고 느낄 때가 있다. 못 느낄 쪽으로 줄어드는 거예요. 그러니까 못 느낄 때도 있고 느낄 때도 있다.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해가 중요하다. 걱정하지 마십시오. 속바로. 그 댓글이 되게 많아요. 전 진짜 자주 봤어요. 그래서 오늘 하기로 한 거예요. 아무튼 그렇게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냥 독서에 정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